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1년 이상 끌어온 학자의 융자금 일괄 탕감에 나설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한 만 달러의 학자의 융자금을 일괄 탕감하는 방안을 현재 상환유예가 끝나는 8월 31일 이전에 확정 발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의회의 히스패닉 의원총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회동에서 학자의 융자금 빚과 관련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려 살펴보고 있다고 결정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배학관의회 등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토니 가드네스 하원의원은 히스패닉 의원총회는 대통령 행정관안으로 공립사립대학을 구별하지 않고 학자의 융자금 빚을 대통령 공약대로 최소한 만 달러는 일괄 탕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소를 지으며 나도 무언가 하려고 살펴보고 있으며 내가 좋지 하면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시간 걸리는 의회 입법보다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학자의 융자금 탕감안을 단행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탕감액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요구해온 거의 전부인 5만 달러는 안 되고 자신의 공약대로 최소 만 달러를 탕감해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신 주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졸업생들의 학자의 융자금 가운데 연방 융자금을 탕감해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인당 만 달러를 탕감해 주면 4,290억 달러를 없애줘 전체 3분의 1인 1,500만 명은 전액, 나머지 3분의 2도 획기적으로 학자의 융자금 빚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4,300만 명이 연방학자의 융자금으로 1조 6천억 달러나 빚지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융자까지 합하면 전체 학자의 융자금 빚은 1조 7천억 달러로 11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목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의 개인 가계부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입니다.